소연이 2의 6입니다. 뭐 어떤거 배웠죠? 이분을 묻는거 그쵸 어떤지 묻는거죠? 자신의 시간에 틀렸던 것? 홀 A-T-O-L-E 오케이 그러면 그 구멍 속으로? IN THE HALL IN THE HALL 근데 이건 그 구멍 안에 말이구요 그 뭐뭐 속으로 하고 싶으면 IN이 한 IN보다는 좀 더 INTO 씁니다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가 뭐다? INTO THE HALL 그 다음에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LOOK TI R-E-D 그쵸 LOOK TIRED LOOK 뒤에, TIRED 무슨 시에요?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LEEPY? ARE YOU SLEEPY? ARE YOU SLEEPY? 오케이 그래서 SLEEPY의 뜻은 졸릴 그쵸 어떤 시죠 ? 비 동사랑 같이 세가지 3가지 문장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된다? 비 동사를 그쵸 사용했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졸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 I'm SLEEPY YES I'M SLEEPY 그쵸 졸리지 않으면 no i'm not sleepy 그쵸 no i'm not no i'm not sleepy 까지 해줘도 되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re you happy? 그쵸 간단한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look sad you look sad 됐습니까? 오케이 참고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우리말로 내가 어때 아이고 내가 어때 보이니 이렇게 묻겠죠 나 어때보여? 너 슬퍼보여? 이렇게 할 수 있겠죠?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될 것 같은지 서연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 자 여섯가지 질문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들어 있어요? 그렇죠 그래서 how 이렇게 물어보면 되요 됐습니까? 나 어때보여 how do i look 그랬더니 너 좀 슬퍼 보이는데 you look sad 됐습니까?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너 피곤해 보여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서연이 상태죠 지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?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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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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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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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자전거 타러가자 우리 수영하러가자 우리 수영하러가자 Let's go swimming 그랬는데 피곤해서 못하겠으면 Sorry, I'm tired Sorry, I'm tired 뭔가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거절할때도 쓸 수 있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I'm not foolish I'm not foolish 그럼 넌 멍청하니? 라는 질문은 뭐겠어요? foolish가 무슨 시에요? 어떤 시 뭐라고요? 그쵸 그러면 넌 멍청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 Hello, foolish Are you foolish? 그랬더니 I'm not foolish No, I'm not foolish 됐습니까? 그 다음 계속해서 I'm not hungry I'm not hungry 너 배고프니? I'm not hungry Are you hungry? 됐습니까? 오케이 여기 힘이 없어요 어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? 어? 저게 모르고